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전국 학생수양회를 넘치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성령추문함으로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축사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역사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의 향기임을 비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 연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 연약의 일꾼으로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영광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에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의 편지 1절 2절을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의 일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를살렘 교회에서 사도 추천서여 편지를 받은 자신들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는 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나타내는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편지를 누가 왔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돕고자 아시아에 있는 바울에게 마게두냐 환상을 주었습니다 우상과 정력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석지 않은 산소목을 받았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의 영상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추천서는 사람의 추천서와 다릅니다 사람의 추천서는 잉크로 쓰지만 하나님의 추천서는 예수 그리스의 보배피와 성령으로 쓰십니다 사람의 추천서는 종이나 돌판이 쓰지만 하나님의 추천서는 우리 마음에 쓰십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바울이 사도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고름도 성들들처럼 멸망받아 죽을 우리들을 목자여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판에는 예수님의 보배피와 성령이 쓰신 그리스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소금을 들어보면 5대양 6대주의에 놀라운 생명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2단으로 오위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 역사를 보고 정식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4명의 목동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을 빼고 이분들을 섬긴 세 분은 나선영, 김준경, 손마리아 사모님들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선사하도 허무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사도의 증거, 목자의 증거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의 증거, 목자의 증거는 하나여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를 확신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도 부르심의 은혜와 사도로서의 확신 가운데 담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세원역의 일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역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일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원역의 일꾼이란 복음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원역의 일꾼과 다릅니다 구원역의 일꾼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제사장 나라 고륵한 백성이 됩니다 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원약이 파괴되고 조절을 받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순결한 짐승에 우리 죄를 증거하여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율법을 알지만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역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 세원역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3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세원역을 매지리라 그날 그날 우리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질 원역은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획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원역은 구원역과 달리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세원역은 구역과 달리 우리 죄를 온전히 속죄하고 다시 기획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로 언약이 유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육아복음 22장 20절은 말합니다 천양복은 후에 잔더고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의 언약이니 곧 너희로 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죄의 기록은 다 지워지고 그 자리에 너는 하나님의 자리다 라는 증명서를 영원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6절 3번째를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만족이란 단어는 자격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의 피로 기록한 주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이록에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6절 4번째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정원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정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의 능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검사가 쥐를 기억하게 하고 정자여 사행을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암을 제거하고 약과 영양과 쥐알로 소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16, 18절은 새 언약의 일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집니다 첫째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즘 우리 사회의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탑 문제,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마약 중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서울 중독 심리연구소 소장 김영근 복사님이 의하면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12단계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내 스스로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로 위대한 힘, 하나님을 인정하기 셋째, 그분께 내 중독의 문제를 의탁하기 넷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단점과 장점을 종이에 직접 적어보기 우리의 소감 쓰기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기 또 신뢰할 사람에게 털어놓기 여섯 번째, 내가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은 기꺼이 제거하기 일곱 번째, 하나님과 혹은 사람에게 나의 역제임을 없애달라 도움을 구하고 행동하기 여덟 번째는 내가 해를 깨진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상하겠다 다짐하기 아홉 번째는 보상하기 열 번째는 신속하게 용서를 구하기 열한 번째는 이태부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감사와 기도하기 은혜를 기억하며 명상하기 열두 번째는 회복된 메시지를 전달하기입니다 들어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거로사광인을 돕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가난받아 잡힌 여인을 돕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우리 목장님들이 양을 돕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중동 문제는 수건처럼 덮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성련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후백하고 회귀 앞당열매를 뱉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보상하고 삶을 실인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럴 때 점점 우리는 회복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세연약일 구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줍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수관을 받은 얼굴로 구원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 몸이니라 소설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 하나님의 걸 날마다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처럼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일과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늙고 연약했을 수 있지만 속사람은 달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됩니다 제림시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불멸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신령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란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시펜스버그 이폴린 송교사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양대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양대를 죄가 기억이 나서 괴로워서 도망다녔다 했습니다 그녀는 양을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목동목자로 세워도 언젠가는 떠났습니다 율법은 그녀에게 실패의식과 지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갈라대어서 2장 20절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법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다만 믿기만을 하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믿고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식, 폐비의식, 수치, 정죄감, 나의 모자람이 점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닿아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 안에 그리스도의 형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이 그녀와 함께 사시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듯 그녀의 삶이 생기가 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반찬은 더 맛 쓰여주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 일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양들과 찬양팀을 만들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찬양팀을 만들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전에는 양들을 쫓아다녔는데 이전 양들이 복자님, 말씀 공부 좀 해주세요 하며 몰려오는 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 언약에 기초해서 포금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새 언약을 암송하게 한 것뿐인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성냥으로 새겨지자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생기려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우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양들이 성냥 공부의 리더가 되고 양들이 양을 데려왔습니다 이처럼 성냥을 받을 때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됩니다 요즘 안베드로 목자님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분은 예배 때마다 졸고 시간 날 때면 충독처럼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소감 모임을 하면 어디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생기가 생기고 예배 때 졸지 않고 이제는 소감 모임에 참석하고 주니어 양식 카톡방에 소감을 올리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 이제는 말씀이 머리에 머물다가 사라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기는 결코 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신하니 그 죄를 말미야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해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자꾸 그에게 죄용성을 주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저는 독도장들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자 덩달아 힘들어졌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통해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야 하며 정지하였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힐 때 힘이 빠지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한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름대전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망아 내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율법은 저를 정지했지만 성냥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승리하였다고 이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승리를 확신하고 현실을 하며 흔들이지 않고 더욱 죄에 대해 힘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갈라데에서 2장 20절을 날마다 천번씩 암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벗붙겠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사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재앙들을 율법이 아닌 성냥으로 도와 시펜스보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 언약의 모세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가 신의 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을 보며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도 점점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는 사라지는 자기 영광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주목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오 은혜와 젤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히스 글로리 이번 미국 국제수항의 타이틀입니다 율법의 영광은 마치 밤하늘의 달빛과 같습니다 밤같은 어두운 세상에 율법은 잠시 빛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빛도 태양이 떠오르면 빛을 잃습니다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여 달빛의 빛도 사라지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금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보금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세월의 언약의 일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양들은 우리 목자님들이 옷도 촌스러워 끼고 다니니까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시 영안이 열려 우리 목자님들의 영광을 본다면 놀라와 자빠질 것입니다 세월의 언약의 일꾼인 우리 목자님들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영광도 대단하고 학자로서 노벨상을 타는 영광도 대단하고 운동선수로서 우승 트로피를 얻는 영광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화병에 꽂힌 꽃처럼 언젠가는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 세월의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태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자부심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사회와 영광을 주는 의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2023년에는 마른 폐가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지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